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우선 출발하기 전에 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볼텐데요. 총 4통이고 이 중에 3통은 처제화했던 거고 마지막 통화는 다같이 한 것 같은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뭔 소린지 알아듣긴 힘들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이거요. 저도 이거였어요. 언니랑 술을 먹다가 어? 여보세요? 네. 말 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듣겠습니다. 풀 버전은 언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입니다. 아 언니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술 먹고 늦게까지 놀다 데오라고 한 건데 아 이렇게까지 저 화내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난 누가 하고 울었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아까까지 저한테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한 거 있으면은 그냥 말하면은 부원님한테 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언니가 울고라 오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근데 넌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뭐 다 없을 수가 없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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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흥냐고 나도 갑자기 우리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올까 왜 왔느냐 나도 대충 두 번째 통화였고요 뭐 세번째도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질이 좀 안좋아서요 마지막에 이제 언니와 다 같이 통화하는 겁니다 자매끼리 난리가 났죠 막 울고 막 싸우고 그러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통화를 주고 받았고 통화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싸우기 전인 것 같고 두 번째부터는 아까 카톡 주고받고 싸우고 그때 이후 혹은 그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그런데 글을 올리고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신상 다 틀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 오니까 막 울고불고 한 게 아닌가라는 걸 짐작해 봅니다 일단 보죠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정말 몰랐는데 응원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 이 여자를 사랑했던 그 감정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쉽지 않았거든요 우선 지금 밝히는 건데 처제라는 사람이 말한 결혼 상대 의심에서 의심병 말기 환자 꽁남이의 일상 이 말에 대한 부정을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당일 오후 9시 10분 강남 꽁꽁 맥주라는 술집 사진을 여친이 인증샷이라며 보내줬습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런데 수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직후 바로 처제의 인스타를 확인하니까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군요 사진을 올렸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로 제가 처제랑 마팔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당연히 제가 그걸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냥 인증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남자랑 술 먹고 찍은 사진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사진에 나온 인스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여기도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동일한 조명과 동일한 옷 그리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장소 찍은 거예요 아니 인천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래도 남자랑 놀지 않았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친과 지난 몇 년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평일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까지 해가며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살아도 여친과 결혼할 걸 생각하면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나랑 남은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든 뭐든 뭐든 걸 다 버텨낼 수 있었던 건데 결국 이 지랄 난 겁니다 이제 뭘 어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암울해요 결혼을 앞둔 자기 언니를 데리고 강남까지 첫 기어가 술차 마시고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고 에? 미친 가족입니다 교회를 정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자기들 부모님이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 자식들 인생 잘 풀리기를 기도하실 텐데 그런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을까요? 양심이 없습니다 녹음한 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제라는 이 인간은 지금 이 순간도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절대 모르고 있어요 얘 주장이 그래요 팔로워 1500명 유튜브 구독자 300명도 안 되는 인간이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이었습니다 이게 실수로 공 하나를 뺀 건지 아니면 이게 사건이 커지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구독을 누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이 그런 학고가 강남 길거리에서 본인 구독자를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인증샷을 올린 거 이게 전부라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망상을 한 거랍니다 자기는 언니랑 강남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자기 구독자 우연히 만나가지고 술 마셨다 이런 걸 말하나 봅니다 이야 나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생기고 첫 마디가 이건 형부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야 제가 이런 정신나간 여자가 있는 집안에 사위가 될 뻔했다는 게 지금도 아찔하고 소름돋아요 인스타 보면요 매일 열심히 운동하러 다니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인 척 그리고 유튜브에는 되게 착하고 상냥한 사람인 척 이러고 있으면서 예비형부가 될 사람인 저한테 한 꽁 무능력한 놈 니네 가족 직장 찾아가가지고 개판 치겠다 이런 말이나 쏟아내고 있으니 세상에 일보다 더 무식하고 적발화적이 또 있겠습니까 예? 아 그리고 댓글 중에 아 저런 사람을 방생하다니 나중에 쟤네 만날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말들이 좀 보였는데요 아니 많이 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저들의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남자의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망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분명 꼭 올 겁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제가 꼭 찾아갈 것이고 그때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더 멋있게 살아서 현명하고 더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때도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처제가 올린 글도 있고요 댓글 1번 스니가 이 댓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이지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젖먹이 갓난아이가 있는데 걸콩처제라는 것이 지 언니를 데리고 주말에 한 번씩 밖으로 쳐 기어 나가네 육아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런데 알고보니까 나갈 때마다 남자랑 술차 마시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새벽 서너시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의 숙취 때문에 애도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거지같은 꼴을 당한 승희는 이 결혼을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하늘에 비는 겁니다 제발 제발 이 결혼 한 번만 물러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결혼 직전 모르고 넘어가던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늘날로 돌아온 겁니다 하늘이 주신 제 2의 인생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면 되는 겁니다 됐으니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야 콩깍지 벗겨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들려오는구나 현타 시계 맞았으니까 예전 추억이 젖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한다거나 뭐 절대로 그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버립시다 아시겠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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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댓글 너무 좋다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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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춥지 않을 만큼 뜨거웠다 참고로 이게 무슨 글이냐면 남자 인스타 사진에 밑에 이렇게 글이 붙어 있었어요 이야 저게 무슨 말일까 진짜 의미심장하네 3번 인생을 개 쓰레기처럼 살았지만 꼭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남은 인생도 개처럼 탱작탱작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는 교회겠지 뭐 예 잘된 겁니다 어서 그냥 빨리 털어버리세요 남의 새끼 키울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4번 야 지금 여친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녹음에 나오는 남자까지 신상 싹 다 털렸네요 헬게에서 이름 얼굴 다 털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역시 세상은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덕분에 오늘 제 기분은 춥지 않을 만큼 뜨거웠어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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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건 진짜 신상 박자 해가지고 평생 쉬지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이랬으니 제가 신상 박제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평생 마음 편하게 시집을 못 가게 막아보겠습니다 장담합니다 2번 형님 저 여자 평생 시집 못 가는데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번 아니 근데 전 여체는 왜 입을 꾹 닫고 있어 그러면서 동생인 처지만 설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하튼 조상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미련이랄 것도 없겠지만 물론 그래도 탈탈 털어버리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됐으니 그게요 전 여친의 경우에 그 순간에는 같이 거짓말을 한 게 맞지만 그 뒤로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뿐인데 그래도 이건 진심으로 느껴지길래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처절하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절대 반성을 하지 않는 게 또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 반대로 말이죠 그래서 올린 겁니다 7번 아 저런 거 방생하면 누가 또 당할지 걱정이다 누군가 당하기 전에 제가 꼭 찾아가 깨버릴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암암 그래야죠 세상상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힘내세요 아니 그냥 술 한 잔 마신 건데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야 님 이제 평생 돕고 노인 당첨이야 올컨이 처져있는 드디어 왔구나 깔깔깔깔 제가 이 댓글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어쩌면 본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9번 앞으로 여자 보는 눈이 틀려질 겁니다 결혼이 두렵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다시 없을 미친 일을 겪은 거니까 그럼에도 이걸 이겨내야 하고 정령 복수를 하겠다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복수라는 게 그래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걸 또 하다 보면 정상적인 일상을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 스스로도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쓰니 본인이 부디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됐으니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랑 똑같네요 앞으로 여자 보는 눈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목이 높아질 것이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10번 아니 근데 처제만 발악을 하고 당사자인 언니는 조용하네 이유가 뭐죠 그래도 지금 깊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냅둔 거죠 자기 혼자 진심으로 후회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아까 통화 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 들었죠 아니 미친 지친한 친구도 아니고 친자매끼리 저 지랄들을 하니 예 저도 사실 자매가 싸움으로 남자들이랑 놀다가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또 노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던 건데 아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이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저 두 사람 모두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몇 년 전부터 그 기능을 꺼놨더군요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뒤가 구린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끝으로 처제가 올린 글입니다 처제입니다 간결하게 스토리 적습니다 자매끼리 6개월 만에 놀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쇼핑을 했었고요 술집에서 지인 만나가지고 셀카를 찍은 건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만 찍었다고요 원래 둘이 술 각각 세 병씩은 먹어서 먹는 중이었고 뭔 말이야 강남쪽이라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술집도 그래요 사람이 진짜 엄청 빼곡해가지고 전화도 나가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길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지 혼자 오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 생일인데 새벽에 우리 집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혼자 난리를 친 거죠 나한테는 카톡으로 내일 오전에 뭐 교회 가가지고 녹음본을 뿌리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도 했고요 혼자 오해하고 망상하고 이런 거짓같은 행동을 한 게 나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태라고요 이거부터가 이미 구라가 들통난 거죠 언니는 택시 안에서 통화를 한 거라고 그랬고 처제는 술집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냥 빌지 아무튼 뭐 지금 신상 털리고 난리라던데 자업자득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야